성령 받자 성령 받읍시다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이랍니다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를 서 아던데 아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를 서 너한테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술에게 말 이 시간 능력 받읍시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술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아던데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아던데 불받아라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예술에게 말씀하소서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예술에게 말씀하소서 불받읍시다 할렐루야 불을 받았네 나는 아던데 성령의 불 기도의 불 현노의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예술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 기도의 불 현노의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예술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예술에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았네 예술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아던데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술에게 말씀하소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술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전도한 날에 날 찬한 날에 할렐루야 전도한 날에 날 찬한 날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우리 여러분 여러분만이라도 깨어있으시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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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부르지져라 부르지져라 우리 한번 이 시간으로 부르지십시다 예수님 밝기도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불받고 내가 능력받아서 일어나서 빛을 바라기라고 부르지십시다